연습생 시절부터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텐데 두 분 오디션 프로그램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공통점이 있네 어우 그러네 2001년에 박진영의 영재육성 프로젝트라고 SBS에서 그냥 거의 오디션 프로그램 시초 그때 심사위원도 박진영 프로젝트랑이었어요 저도 박진영 PD님께서 심사로 계시는 케이팝 스타스 저도 똑같이 SBS 뭐예요? 몇 살 때 나오셨어요? 13살 내가 13살 저도 13살 13살, 14살 너무 뭐야? 무서울라 그래 이제 공통점 우려 너무 많아 아니 그러면 본인이 내가 노래를 잘하네 내가 춤을 잘 추네 그걸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방송에 나가서 처음 안 거예요 그 케이팝 스타 아 진짜요? 통해서 처음 안 거예요 엄마가 한번 나가볼래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 학원에서 댄스 학원에서 댄스 학원에서? 동네 댄스 학원에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냥 막 지원서를 해 주셨거든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너무 잘했는데 몰랐어요 아니 이제 가족들이 이제 연예활동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경쟁심이 돼요? 아니면 도움이 많이 돼요? 아 도움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의지가 많이 되고 같은 직업이다 보니까 공감대도 공감대도 있고 말도 잘 통하고 전화도 자주 해요 막 3시간씩 통하고 진짜요? 아 진짜요? 가족끼리 3시간 동안 해요? 엄청 돈독하다 비밀도 없고 다 얘기해서 아 저는 남동생이라 제가 그게 없는구나 저는 들어가 게임하지 마 뭐 떡볶이 먹어 뭐 저거 해 샤워해 머리 냄새나 뭐 이렇게 주희씨 그거 너무 꼰대 아니에요? 아 그런가? 동생이야 동생이 우리 군대 꼰대야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여섯 살 여덟 살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더 누나로서 지금은 들어가 TV 꺼 들어봐 게임하지 말고 그럼 동생 리액션은 어때요? 이렇게 응 싫어 응 이렇게 귀여워 그래요? 저는 친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되게 어색한 사이예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누나가 유학을 갔었고 누나가 유학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는 저는 이제 숙소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나랑 어색한 사춘기 시절 때 헤어졌다가 이제 제가 성인에서 누나를 만났는데 첫 인사가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진짜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저는 사무실 연습생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존댓말을 하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인사 같은 걸 배우다 보니까 문화를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야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방송 같이 나오고 어색한 그런 것들이 진짜였었어요 네 그랬었죠 그럼 조곤 선배님은 어쨌든 외동이신데 저희 얘기 듣고 뭔가 조금 신기하거나 부러운 점이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좀 부러웠어요 형제가 있는 게 그렇죠 왜냐면 별의별 나중에 먼 나중에 부모님도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뭐 결혼한 뭐 결혼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 들을 때는 형제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근데 지금은 제 주변에도 외동 친구들도 꽤 많고 지금 막 그렇게 막 크게 별 생각은 없는 것 같기는 해 그러면 선배님은 2AM 선배님 가끔 가다 만나면 뭐 하세요? 이렇게 별거 안 해요 저희는 그래요? 고기 먹고 저희는 이게 진짜 오래된 가족이야 그냥 진짜 별거 안 해요 숙소 생활할 때가 진짜 별거 없었고요 진짜요? 왜냐면 24시간을 붙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때도 항상 얘기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룹은 따로 살아야 된다 이게 숙소 생활이라고 해서 팀워크 때문에 숙소 생활을 하는 거지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매니저분들 픽업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가 독립을 하고 사이가 더 좋아진 거예요 독립을 하니까 독립을 하니까 가끔 뭐 해?도 되고 답은 먹었어?도 되고 그거 물어보는구나 저희는 초반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랬는데 그러면 싸운 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싸우면 화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AM이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남자 보이그룹이고 뭐 진짜 열받으면 진짜 뭐 이렇게 잘할 수도 있는 주먹다짐도 할 수 있고 뭐 욕도 나오고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저희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오히려 좀 삐지죠 삐지는요 창민이 형도 좀 삐지고 그 친구는 그럴 거 같아요 저는 얘기를 하고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자 다 해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번에 일본 콘서트 갈 때도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막 또 엄청 놀리는 거예요 저를 근데 그걸 놀리다 보면 재밌지? 재밌다 보면 살짝 열이 받아요 올라와 올라와 몰라요 아침부터 아침 일찍부터 막 내 심기를 건드려 공항에 가는데 우리 일본 콘서트까지만 하자 이제 그리고 몇 개월 보지 말자 근데 진짜 이게 현명한 선택인 게 뭐냐면 한 두 달 안 보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돼요 리프레시가 돼요 네 리프레시가 돼요 한 두 달 안 보고 다시 만나면 다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룹이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전에 활동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건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저 멤버들끼리 대기실에서 너무 재밌다 우리 그랬더니 이제 누구는 형 우리 이제 나이 들어서 진훈이 형 나이 들어서 그래요 형 이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재밌죠 형 그래서 창민이 형이랑 딱 아니야 우리 이제 이거 활동 끝나는 그게 있잖아 그 시기가 기약이 있으니까 기약이 있으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힘들어도 아 뭐 예를 들면 6월 며칠까지만 하면 우리 잠깐 쉴 수 있어 군대 제대하는 마디 그런 것처럼 둘이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반려견을 둘 분 다 키우시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집에 두 마리 가가랑 비버라고 가가비버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어머 이거 가가비버예요 아홉 살, 여덟 살인데 이탈리안 그레이한 듯 저도 두 마리 키우는데 체리채소 아 귀엽다 채연, 체령, 체민, 체리채소 체차 돌리비 너무 귀엽다 말티즈 저는 이제 심쿵이 말티즈를 키우는데 너무 귀엽다 저는 그거 해요 우리 강아지가 스파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집에서 반신욕을 하잖아요 같이 들어와요? 계속 들어온다고 그래요 귀여워 제가 물어봐요 쿵이야 뜨거울 텐데 들어올 거야? 물어봐요 그러면 약간 생각해요 얼마나 뜨거운데 물어봐요 그럼 살짝 물을 좀 이 정도 해주면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귀여워 그러면 안고 같이 이렇게 들어와요 사진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어요 너무 최악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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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강아지랑 같이 반신욕을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되게 최고급 서비스네요 형 진짜 만약에 딸 나중에 딸이 생긴다면 딸마모가 진짜 될 거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빨리 가 내가 지금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빨리 우와 어 몇시로 진짜 말하지 않을게요 말하지 않을게요 말하지 않을게요 앞자리가 이번에 바뀌시는 거예요? 앞자리가 이번에 바뀌는 거예요? 아 근데 요즘은 얼굴로 나이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 맞아 맞아 특히 얼굴로 최원씨는 약간 손 하는 느낌이 너무 좋다 아 그 다 춤 같애요 근데 얼굴 잘 쓴다 되게 요즘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를 안 만날 친구가 없는거에요 아 저는 진짜 뭐 멘버 아니면 안 만나는데 아 안 만나는 아! 어! 모기가 있죠? 아! 알파리 어!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최원씨가 아 나는 너무 재밌어서 박수 치는 줄 알았어 아 이거 보니까 나 진짜 어저께 일인데 대표님이랑 골프를 치고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리 밑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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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긁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에어컨 바람인가? 그래서 아 뭐야 이렇게 운전하면서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이쪽 여기로 뭔가 계속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풀인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뭔가 무릎까지 막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 계속 들어서 안 돼 싶어서 제가 바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만한 게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갑자기 소름이 끼쳐가지고 어떻게 나 물리 뭔지 모르니까 물리셔도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내가 이거 손으로 딱 눌렀는데 여기서 터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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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여기서 너무 싫어 여기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다리에 쥐가 나는 거야 운전을 해야 돼 고속도로인데 카키를 차를 급하게 세우고 내가 거기서 바지를 벗어 터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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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바지를 벗는데 바지가 이렇게 벗으면 뒤집어지잖아 그럼 벌레가 보여야 되잖아요 네 벌레가 뒤집어서 안 보이는 거야 어머 어떻게 어디 간 거지 그래서 어떻게 간 거지 바지를 올려놨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왼쪽을 펴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쪽을 펴는데 유발한 벌레가 여기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창문을 열어가지고 바지를 바깥 들어 해가지고 아하 아하 그러면 그 바지 집까지 벗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떡해 근데 내가 이 상태로 집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고 올라가서 벗었는데 하루종일 어젯밤까지 여기가 계속 이상한 거야 계속 그랬었죠 아니, 권희씨 권희씨도 사실 몸이 엄청 좋죠 운동 좋아하잖아요 저 운동, 그렇죠 요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워낙 2PM, 2AM이 뭔가 선의의 경쟁 맞아요 그때 2PM이 워낙 짐승돌? 찐남!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해가지고 안 질라고 그리고 발라드 그룹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민소매를 입었어요 팔이 막 지금 봐도 팔이 막 우락부락해요 이렇게 우락부락 운동 잡지 메인 표지들 한 명씩 다 찍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만 다들 합성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벤치프레스를 100을 들었어요 제가 힘 진짜 들었어요 제가 몸무게가 56,7 정도 되는데 이거는 스트로폼이다 조건이 드는 거는 그때 이제 뭔가 저한테는 운동하는 거에 정점을 찍은 시기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웨이트하고 한 번은 필라테스 다른 운동은 또 안 해요? 요즘 취미생활은 골프 골프? 얼마나 됐어요? 저 배운 지는 이제 1년 됐고 필드 나간 지는 가장 며칠 전에 저도 갔다 왔는데 여섯 번째 라운딩이었어요 나중에 그런 골프 용품 생기면 중고 거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중고 마켓을 엄청 열심히 해요 저도 해요! 저도 해요! 집에 짐이 쌓이는 게 너무 싫어서 골프채 새 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80만 원 짜리 그래서 오케이 65만 원에 팔자 비닐도 안 뜯어진 거니까 그래서 65만 원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거 제가 60만 원에 사겠습니다 오케이! 60만 원에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옆에서 같이 나갔던 대표님이 야 그걸 무슨 60만 원 65만 원에 파냐? 65만 원에 팔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와이프가 2주 전에 산 거 왜 60만 원에 파냐? 65만 원 아니면 팔지 말라! 하고 연락을 보내니까 아! 와이프가 그런 얘기하면 내가 65만 원에 사겠다! 65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래서 마스크랑 모자를 쓰고 그거를 이제 들고 갔는데 성형외과 5층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원장실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여기 딱 보니까 아 이거 비닐만 까졌으면 60만 원인데 막 아! 봉투를 딱 준 거예요 받고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워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씩 셌어요 아 맞는 거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들어가 봐 안녕히 계세요 하긴 한데 갑자기 잠깐 딱 그러더니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오케이 인특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제가 소름 제가요? 어머 제가 제가요? 인특 내가 성형외과 원장 30년 했는데 이거 못 알아보면 그만 둬야지 그러셔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스크랑 모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분이 우와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야. 나는 결혼을 했다고 와이프? 그래서 5만 원 깎아주기 싫어서 65만 원을 받았는데 살짝 민망해졌구나. 근데 그분이 갑자기 결혼을 했어? 와이프가 이특 씨 5만 원 깎아주기 그렇게 싫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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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막 이만큼 빨개진다. 아니 그 원장님도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중고벌에는 약간 1, 2만 원의 어떤 네고의 맛인데 제가 올리는 골프용품 있죠? 그분이 지금 맨날 사요. 헉! 우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회 되면 자기랑 꼭 한 번 공을 치러 가자고 아니 그렇게 또 2년이 된 거네요? 그러네요. 너무 신기하다. 저도 이제 중고고래를 하는데 저희 집 앞에 진짜 찐친이 살아요. 친구가 이제 대신 나가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저도 형처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 저희 집 앞으로 오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목소리로도 알아보고 그렇지 목소리가 그리고 제가 걸음걸이가 있대요. 약간 골반 빼고 걷는 그 걸음걸이와 우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미치겠는 거예요. 나가긴 나가야겠고 공연 때문에 집에 가발이 있어요. 어머 가발을 쓰고 나갔어요? 설마! 와 대박! It can't get better than day 어떡해! 아 잠깐만 절대 못 알아보겠는데요? 이걸 모르는데 근데 괜찮아요? 이러고 저는 왜냐면 이미 채팅을 다 끝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발 쓰고 여기 벙거지 쓰고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마스크 가리고 물건만 이제 주고 바로 이렇게 왔죠. 엘리베이터 타는데 내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요. 아 저는 에어프라이기가 필요해가지고 그걸 제가 직접 가지러 갔는데 이제 슬쩍 이제 막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쓰고 모자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보는 순간 눈을 찌푸려요. 눈을 엄청 찌푸려요. 난 뭐 모르게 못 알아보게. 아 이리 부러워. 이렇게 이렇게 어 나도 그러는데 이렇게 난 막 입술을 어 대박 저도 막 이러고 막 나도 이러고 눈을 막 눈 따가운 척 막 맞아요. 막 이런 거 맞아요. 다 똑같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똑같구나. 다 똑같구나. 다 똑같구나. 우리 애들이 진짜 많이 해. 그냥 목소리면서 이렇게 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도 나도.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너무 재밌다. 이제 난감했던 게 저도 어땠는 욕이 있냐면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침대랑 이제 소파가 와야 되는데 기사님이 좀 젊으신 분들이었어요. 아 그걸 알아보지. 네 제가 이제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상투 틀고 잠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김지우 씨가 그 김지우 씨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 김지우가 아닐걸요? 그래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봐요. 맞아. 알아봐요. 아 이상하게 했어. 이거 한 번. 아 이렇게. 아 눈을 찌푸려라.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 나도 이거 좀 해요. 눈 따가운 척. 나도 써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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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